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이번 주부터는 사도 행전을 놓고 계속해서 말씀 묵상 훈련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묵상 설교라는 건 사실 없는데 그냥 제가 만들어낸 얘기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댁에서 그냥 우리가 말씀 묵상 훈련 받은 대로 계속 읽어오시고 묵상에 오시면 제가 묵상에 받은 음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 설교도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자세히 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의 나눌 터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고 준비해 오시면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 행전 1장 1절 2절을 통해 서론적으로 사도 행전의 저자가 주는 메시지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사도 행전을 공부하는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보게 될 것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이 있고 지금도 연구의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대오빌로라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 그런 뜻을 원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도 행전이 대오빌로라고 한 사람에게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사람을 향해 쓰여진 책이라고 늘 해석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적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오늘 터키에 누가의 묘가 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누가 한 사람이 사도 행전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만났던 사람 의사로서 평생 부여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붙잡히만 되어서 평생 고생하는 사도 바울 옆에 사도 바울처럼 고생하다가 마지막 그의 순기 현장을 지켜보며 살았던 이 누관한 사람이 사도 행전을 썼는데 그간 내가 먼저 쓴 글이란 말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가르쳐 주시면서 물을 테니까 답을 크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금은 누가 썼습니까 아 웃지 말고 답을 말해 보시다니까 누가 보금은 누가 썼냐고요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쓴 글이란 누가 보금을 말하는데 누가 보금 1장 1점부터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화해 준 그대로 내력을 저설하고 부술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본부터 자세히 미루고 살핀 나도 대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버린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대오빌로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기 어려운 이가 바로 저기입니다 저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대오빌로? 각하여라고 하는 존칭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사도행지를 쓰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한 사람 그것도 세상적으로 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대오빌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대오빌로가 누구냐?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발견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신학 박사학위를 딸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오빌로를 찾으려고 그러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찾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몰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오빌로가 누구인간에 이미 누가가 썼던 이 사도행전은 이천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여 교회를 섬기는 사도적 삶을 살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보금을 들고 이방 민주의 보금을 증가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이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오빌로가 누구인간에 이 사도행전은 이미 2천원 기록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갑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대오빌로가 누군지 몰라도 이 말씀이 주는 놀라운 보석들을 오늘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누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대오빌로에게 누가는 사도도 아니고 누가는 꼭 써야 될 만한 책임 있는 사도도 아니고 어느 날 우연히 바울을 만나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의 동역자가 된 사람이지만 누가 등을 떠밀어서 글을 쓰라는 것이 아닌데 자기가 들은 바 예수에 대한 얘기 자기가 사도도 바르고 함께 다니며 느꼈던 감격적인 복음에 대한 감기 너무 뜨거워서 그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자기 한 사랑하는 사람 대오빌로에게 글을 하나 썼다는 것입니다 편지는 하나 썼습니다 그렇게 큰 편지로 쓰는 긴 편지이지만 책으로 말하면 아주 얇은 책입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이름 모를 목사님들이 두 큰 책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설계하면 아무것도 아는 조금만한 책인데 이 책이 놀라웠게도 2000년 동안 교회를 지키는 강력한 하나의 말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 글을 썼을 때 그렇다 내가 대오빌로에게 쓰면 그런 사회의 계층에 꽤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보낸 이 복음의 편지를 받고 감동이 되어서 그것을 온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다 전할 것이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제가 추측하기에는 아닐 것입니다 그저 누가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 위치에서 이름도 없는 사도였고 누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저 자기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이 복음의 감경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가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아는 한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만이라도 복음을 증가해야 되겠다 내가 아는 그 대오빌로만 올바르게 믿어도 나는 소원이다 라고 하는 글 하나가 남겼는데 그 글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니까 성경 66권 속에 뿌리를 내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수많은 교회에 닮아갈 모습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선교사들의 모습들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빛을 발하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하기 전에 서른 첫 번째의 메시지를 놓쳐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리 큰일이 할지라도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일은 때가 되면 날짜가 지나다 버린 조그마한 신문처럼 다 버려져 버릴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쓰임받은 모든 일들은 그 일이 비록 적은 일 같지만 하나님 안에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그 일들은 놀라운 일들도 변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처음 읽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는 조그마한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안내위원 하나라도 아무것도 아닌 교회 청소하는 것 하나라도 주차장 예수 수관 그 일 하나라도 내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일 하나라도 내가 진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한다면 그 일함을 하나님 붙잡히만 하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고 열매를 꿈꾸며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들이 있습니다 이 짝을 기독해 만듭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보기 팀들이 들으면 중보기 팀들은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해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내 한갈 놓고 열심히 기도해도 그 가정에 별함이 없습니다 어림이 더합니다 그럴 때 포기하고 싶지만 적은 기도 하나이지만 여러분이 한 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때가 되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고 때가 되면 그를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복들이 놀랍게도 크게 크게 변화될 걸 꿈꾸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하게 가르치는 그 주일학 학생들이 때 또는 속속이고 여러분의 가슴을 아프게 해서 내가 주일학 교사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철없는 어린 나이에게 여름이 증가하는 그 한마디가 때가 되면 그들 가운데 무디 목사 같은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링컨처럼 믿음의 세상 지도자가 세워질 걸 크게 꿈꾸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오늘 예물을 드릴 때마다 너무 적어서 하나님께 참 미안하다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적게 드리는 혹시 목사님 아시면 기분 나쁘겠지 전 여러분 현금 안 보니까 걱정하지 말고 드리십시오 중요한 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내가 내 믿음의 불량대로 추이를 다해 드리면 그 믿음에 드려진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오비용의 기적처럼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거룩한 도우와 될 걸 꿈꾸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이 갑절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부엌에서 밥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요 우리 1월 초쯤은 목회자가 밥하는데요 우리 목회자가 제일 많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안 모이면 입장이 곤란하니까 여러분들은 세 속에 모이니까 속장이나 교구장은 그렇지만 1월 1일 날은 단미 목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조 목사람이 안 나오시겠어요 부인까지 다 나오고 우리는 수명이 모여요 수명이 모여도 한 4시간 걸더라고요 제가 고기만 쓰면 2시간 많이 걸려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때로 밥을 먹는 성도들이 반차투정하고 짠의 말은 이것이 음식이죠 그렇게 말할 때 다 집어쳐버리고 싶고 힘들어서 그만 부고 싶지만 그러나 그 조그만한 일렬에 한 번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의 발을 시킨 섬김의 도들이 내 심령 속에 다른 사람의 심령 속에 전달되어서 그것이 우리 교회가 부염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강력한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거라면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는 그 소마를 가지고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해 드립니다 아무도 아니면 지나간 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어쩌면 그 사람 때문에 그가 구원받고 그 사람들은 한 지역의 구원받지 모른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입을 열어 보금을 증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 보낸 어마어마한 일들은 그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계획대로 쓰임 받는 일이라면 비록 적은 일 적은 기도 하나 적은 통전 한 입 적은 땀방울 하나도 헛되지 않으냐고 그분의 손에 의해서 아름답게 열매에 맺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요즘 모여서 미국과 한국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월화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때로는 공중을 흘리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꿈을 꿉니다 우리 기도가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몰라주지만 겨우 오르신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언제인가 열매 맺게 될 때에 미국 땅이 두고 온 조국이 열방이 하나님 도성이 될 것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꿈을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빠 지금 어디 가는 거야? 교회 가지? 교회를 그렇게 날 매주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주일날은 꼭 교회 가야 돼 나는 안 가 그래 내가 너를 기도할 때가 되면 너도 아빠처럼 교회 가게 될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네에 대한 말 한마디 종교적인 교육이 신앙 교육이 그리고 본을 보인 내 모습을 통해 어쩌면 때가 되면 우리 자네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영적인 지도라 쓰임받을 걸 믿으시고 큰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누가가 그렇게 쓰임받았기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었기 때문에 내가 땀 흘렸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열심을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게으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교회 와서 일하시면서도 아무도 몰려준다고 섭섭하고 계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아신받아 되고 하나님 손에 꽃참이 받으면 여러분이 수고함이 언젠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기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자녀를 기도하는 것 내 남편과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내 받음의 기도를 통해 내 남편도 내 아는 내 자녀도 하나님의 풍선 은혜 가운데에 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 주는 놀라운 첫 번째 복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가의 손길을 통해서 사도행렬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중요한 모습들을 이 속에 숨겨 놓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묵상하시면서 이 속에 우리들이 보아야 될 아름다운 그림들을 보고 그 그림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경 본문 속에서 누가의 손길을 통해 우리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는 대표적인 베도로와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만 그러다 말고도 야거부도 있고 요한대고 다른 사람의 모습도 담겨져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위대한 사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서 이것을 사도행전이라고 그럽니다 놀라운 것은 누가 하가 썼던 처음 썼던 누가 복음에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등장하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배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훈련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철없고 무지한 자여 서로 정치적인 장난만 치는 아주 천연 영적으로 무지한 자였습니다 부활한 주인을 보고도 도망쳐던 사람입니다 고기 잡는 그 실패한 빈 그물을 짓는 실패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이제는 그들이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감옥조차도 그들 묶을 수 없는 대단한 하나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고통스러운 순결을 어떻게 당해내는 것인지 그들 중 삶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이 어둡이 세상 속에서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런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생기기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아니하고 비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먼저의 삶 그저 내 잘 살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위해 잘 사는 삶 내 부유함을 위해서 예수임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내가 부유함이 필요한 삶 내가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에 정말 사람 삶 그런 사도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린 보게 될 것이고 우린 배우게 될 것이고 그 배움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사도와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축순처럼 일어나시길 주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의 손길을 통해서 성령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가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누가가 누가 봉을 쓰도록 누가가 상을 쓰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성령님이시요 그가 쓴 작품을 당대에 가장 유명한 역사적인 책으로 기록하도록 만드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정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보는 가운데 이 교회 안에 다시 한 번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한 교회를 어떻게 움직이시는 것인지 성령님께서 위대한 사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인지 성령 충만함을 모시고 성령 세례가 모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 되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고 그걸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가운데 말씀, 목성,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시 한 번 성령의 충만함이 경험되시기를 주의 의무로 추구해드립니다 성령 충만 받을 바바 걱정하는 사람이 갑절로 주시기를 추구합니다 세 번째 누가는 놀랍게도 본문 속에 사도행전을 말씀하실 때 우리들에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교회를 사시고 그 교회를 성령의 손길에 맡기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모인자 수가 더하더라 주께서 함께 하시므로 안디옥 교회도 추의 손이 함께 함으로 모인자 수가 더하더라 교회의 모든 걸 질서를 세우고 교회의 성장을 아는 게 성령님이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잘 발전하고 있는 날을 갑자기 성령님께 금식하는 제자들이 나타나서 너희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도바울 성교사로 파송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그들은 성령의 명령에 순정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이시오 교회는 성령님이 이끌어 나가신 분이시오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시카크의 윌력처치 엘리아의 세트백처치 한국의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금남교회 수많은 중요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교회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건강한가 우리에게 얼마나 잘 자르고 있는가는 다른 교회에 비교할 게 아닙니다 성경이 나타나는 벨리포 교회 성경이 말한 대소년 교회 성경이 말한 나타나는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저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읽고 묵사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를 사도행전을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나가실 것을 꿈꾸고 그러게 되기를 주의님으로 추구합니다 네 번째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개인적인 신앙의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평신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등장합니다 고넬로가 등장합니다 스테반이 등장합니다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사도도 아니여 목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 부름받아서 평신도들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지 평신도가 아니고 정말로 평신도 나온 삶을 사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우리가 보조될 평신도들의 모습이 성경 본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과 교제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그들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꿈꾸시고 성경을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제 설교 끝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 50이 되는 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서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게 더 서럽다 내 나이 50살 그 절반은 잠을 잤고 그 절반은 노동을 했으며 그 절반은 술을 마셨고 그 절반은 사랑을 했다 어느 밤 뒤척이다 일어나 내 50살을 반추하며 거꾸로 세어본다 50, 49, 48, 47 아직 절반도 못 세었는데 눈물이 난다 내 나이 50살 변하지 않는 건 생겨날 때부터 가져온 울어도 울어도 마르지 않는 눈물샘뿐이다 여러분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과 달라 나는 울지 않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께 가면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도 지금 누가처럼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인가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나올 정도의 선거라면 여러분 속에 지금 말씀하신 성의 음성이 들리실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라는 게 꿈꾸며 일하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꿈꾸란 말이 아닙니다 큰 꿈을 꾸며 씨를 뿌리란 말입니다 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아십니까 꿈만 꿔 맨 목사가 되겠대요 그래서 내가 신학을 가라 그러면 안 가고 맨날 목사 되고 꿈만 꾸고 목사님 만나서 예견 듣고 꿈만 꾸고 끝 그러니까 아직도 아무것도 못해요 선교사 되려면 선교사 되는 길을 가십시오 당규 선교사 가보십시오 안 가고 매일 선교사가 되겠대요 그러니까 선교사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죽치고 앉아 있는 게 지금 누구냐고요 우리 교회 말고 달라서 주변 감리 교회라고 있어요 또 누구냐고 연구하고 논문 쓰지 마시고 그런 분이 계셔요 아 내가 교회에서 돕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더우세요 누가 언제 말렸나요 계속 돕고 싶은데 일을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분은 뭘 잘못 생각하냐면 뭐 장노님 되고 부장 되고 그래야 일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부장님 14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도 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내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언제인가 내가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려면 우리도 누가처럼 누구인가 한 사람에게 복음의 편지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음의 편지가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만 그에게 전달돼 그가 받아주면 그가 그의 가정을 구원할 것이고 그의 가정이 구원받으면 그 주변의 사회가 구원받을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붙여 비받아야 위대한 일들이 벌일 것이다 꿈을 꾸며 복음의 편지를 써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재간이 없어서 말하는 게 더디고 말하는 게 어설프지만 누군가의 가슴 속에 사랑과 섬기는 말씀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만 철없이 보이게 할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입술 입을 열어 사랑을 고백하고 위로를 하고 섬기는 말을 통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뿌려진다면 그 사람이 속하는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고 그 가정이 속해 있는 교회가 작은 천국의 지점이 될 수 있고 그 교회들이 작은 천국이 되면 그 교회가 있는 지역과 로컬 모든 지역이 하나님의 도성에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고 입을 열어 사랑의 언어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인사를 주셨습니다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라 교사는 주의라 교사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들 가운데 제2의 무디, 제2의 스포전, 제2의 수많은 영적인 주자세상치 나타날 수 있는 꿈을 가지시고 지금 하셔야 한 사람처럼 내 지나온 삶 울고 울고 운다는 글을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누가도 그랬습니다 누가는 사도도 아닙니다 누가는 해야 될 만한 의무와 책임감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폭받치는 감동으로 한 사람에게 글을 썼더니 그 글이 지금도 우리를 사로잡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지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누가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지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적인 모습을 배우게 하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부닥침에 만남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교회의 모습이 빚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의 모습이 거룩한 자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일 비록 적은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크게 풍성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트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